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얼굴의 외곽선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눈이 위에 붙어 있고 입이 아래부터 있으면서 코가 길다고 한다면 일명 말상형 얼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안부에서 조금 내려와서 코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 이 하관관상성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관이 얼굴에서 어디에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글자 그대로 그 보면 그 관의 아래쪽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관은 즉 관골 이 광대뼈를 가리킴으로 이 광대뼈 아래쪽 그러니까 광대뼈가 여기 있으니까 이 광대뼈의 아래쪽 이쪽 얼굴인데 그 얼굴 정면에서 보자면 이 코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 이 부분이 바로 하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환자분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원장님 블로그 보고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게 무엇인지 알게 돼서 이렇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있는 전공이 연극 쪽인데 굉장히 얼굴이 평면적입니다 그리고 좀 긴 편이라고 말을 듣는 편인데요 얼굴에 살이 없는데 여백은 참 많아 보여요 제가 판단해 봤을 때 그 중안부 코 옆 꺼짐이 함몰된 것 같고 하관이 깁니다 인중이 길면 하관이 긴 건가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급진 얼굴 성형이 가능할까요 여기 이 세 분의 긴 얼굴 여성을 보면 얼굴에서 긴 부분이 이 세 명 다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이를 분석을 해 보자면 얼굴 비율에 따라 맨 왼쪽은 눈과 입 사이 중안부가 길면서 코도 긴 그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말상여자 비율이 되겠고요 중간 여성은 입술 아래쪽 턱이 돌출된 3급 부정 교합의 주걱턱이 되겠습니다 또 오른쪽 여성의 경우는 눈과 입 사이 얼굴은 긴데 코가 짧고 코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가 긴 하관이 긴 얼굴이 되겠습니다 하관 길이는 살의 길이와 뼈의 길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환자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터이니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얼굴에서 그 콕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가 하관인데 이는 오른쪽에 파란 사각형 안에 뼈 구조물입니다 만일 오른쪽에 뼈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왼쪽에 파란 사각형은 그대로 인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그 노란 사각형 부분이 인중 길이인데 그 뼈로 보자면 오른쪽에 노란 사각형 부분입니다 만일 발치 교정을 하거나 양악 수술을 해서 그 오른쪽 사진에 노란 사각형의 뼈가 줄어들게 되면 왼쪽 노란 사각형의 인중은 인여되어 늘어지게 되고 따라서 젊은 윗니의 상징인 윗니 부임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윗니가 가려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빨간 사각형이 입술 아래 턱인데 V라인 절꼴이나 턱 끝 축소를 하게 되면 그 오른쪽 빨간 사각형의 뼈가 줄어들게 되어 왼쪽 턱 끝살이 인여됨으로 또한 마녀 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아 그러면 뭐 뼈 수술을 하지 말라는 거냐 뼈 수술로 해서 얼굴 작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뭐 그러니까 오해가 그러니까 뼈 수술은 얼굴의 크기를 작게 하는 그런 작용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효과가 있는 대신에 또 그에 따르는 인여된 조직에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교정하자 하는 점이 이제 저의 주장인데요 오해가 생길 것 같아 다시 또 뭐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과 같은 얼굴을 사각턱 축소, 광대뼈 수술, 돌려깎기, 양악수술 등을 해서 이 오른쪽과 같이 노란 부분에 얼굴이 줄어들게 되면 그 왼쪽에 그 빨간 선, 노란 선의 비율이 오른쪽에서는 조금 빨간 게 길어지고 노랗게 작아져서 이렇게 막 말상형 비율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뼈 수술로 그 얼굴 축소 효과를 그 취하는 반면에 이렇게 좀 비율이 약간 좀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이런 비율을 조정을 잘해서 안면윤곽 수술의 장점인 얼굴 작아진 것도 교정하면서 비율이 망가진 것을 교정하는 그런 윈윈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관이라고 통칭하는 여기 콧구멍에서부터 이 아래쪽에 파란 사각형의 뼈를 수술하는 것은 물론 부작용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그렇겠지만 그 뼈가 축소되는 이점도 있는 것이므로 부작용을 교정하면서 그 뼈 수술의 장점 그러니까 이 하관에 골질이 줄어든다는 그 장점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골질도 줄어들고 인여된 육질을 줄이게 됨으로써 얼굴이 하관이 훨씬 작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뼈 수술은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뼈는 뼈예요 그러니까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골질의 크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뭐 인중축소술이나 마녀턱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 인중 길이하고 아래턱 길이 비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뼈의 길이는 동일하다고 할 때 그 왼쪽의 비율이 노란 사각형의 인중이 짧고 아래턱이 인중보다 긴 그 예쁜 비율이 되겠으면 그 오른쪽의 비율이 인중이 긴 얼굴이 되는데 그러면 예쁜 1대1 비율이 나오지 않아서 똑같은 하관의 뼈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관이 더 길어 보이게 되는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여성분을 보시면 하관이 길거나 큰 얼굴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안보이죠 그래서 이 얼굴을 자세히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가 눈썹 아래부터 콧 끝까지 거리보다 훨씬 긴데요 그러니까 이 중간 안면부 거리보다 이 하관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긴 사실 하관이 긴 얼굴입니다만 하관이 길지 않아 보이는 얼굴이 비율이 된 것입니다 즉 이러한 비결의 요인은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는 똑같다고 할지라도 인중이 이렇게 길고 아래턱이 이렇게 작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사각턱 졸려가기 턱 끝축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아래턱이 작아지고 인중이 상대적으로 늘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율은 도리어 똑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더 길어 보이고 콧구멍에서부터 윗입술의 인중은 짧고 아래턱 길이 비율이 1 대 2 가 되게 되면은 도리어 하관이 작아 보이는 하관 축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 더 얼굴이 하관이 커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얼굴이 하관이 더 작아 보이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인중 축소 리프팅을 해서 이 중안면 리프팅을 하게 되면은 얼굴이 짧아지고 어퍼 웨이팅 되면서 훨씬 더 작고 짧고 젊은 얼굴로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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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